교육부문, 우리 군수, 우리 양국은, 우리 전창범, 우리 군수님, 그리고 경복대 우리 전지옥 총장님,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우리 천명원 총장님, 그리고 주한 스페인 대사, 권잘로 디에이지 대사,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대한민국 나눔 봉사 대상, 성명, 전창범,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을 한번 틀어주시고요. 여기 환하게 미소 한번 지지어주시고, 자, 네, 자, 개념촬영, 예, 짧게 이어가겠고요. 우리 양국, 예, 우리 전창범, 우리 군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점이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강원도 양국 군수 전창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상을 주신 의미가 앞으로 나눔의 문화, 봉사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격려의 주문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주신 우리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경복대의 우리 전주영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대신해서 우리 부총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대리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대한민국 나눔 봉사 대상 성령, 전지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상패와 그리고 상장 그리고 기념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감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작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오늘은 대학 기간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금년 안에 매주 남자랏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새해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톨릭 반동대의 우리 천명훈 총장님 예,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 계시면 주한 스페인 대사 곤잘로 디에이즈 대사님께서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저희가 따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연예 부문입니다. 탤런트 이정길님 예,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